그 다음에 축척. 벌써 등고선 이렇게 나오면 가벼운 마음으로. 축척 5000불의 1 정도에서 AB 사이의 수평거리가 2cm이면 AB의 경사 래요. 경사. 경사. 우리가 토목에서 경사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퍼센트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로 같은 데 보시면 운전을 하고 도로를 가다 보면 경사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종표에 이종표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9% 이렇게 써 있잖아요. 퍼센트가 아니라 토목은 물량 산출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지만 경사에 대한 것은 분수로 표현해 놔요. 그 분수에다 곱하기 퍼센트로 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있어요. 얼마 갈 때 얼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쭉 갈 때 얼마만큼 경사 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경사에 대한 것은 D 분의 H입니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는 건 100m를 갔을 때 1m 가면 이렇게 쭉 펴는 거죠. 그러면 100분의 1의 경사가 되겠죠. 그럼 1%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분수로 표현한다고. 분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분수로 표현하는 거라면 우리가 수평거리가 2cm라고 하는데 얘가 지형도에서 D 분의 H야. 그럼 H에서 D값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D는? D. 수평거리에 대한 것. D. 이게 실제 거리야? 실거리가 아니라는 거지. 뭐야? 도상거리잖아. 도상거리. 그럼 도상거리를 실거리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 여기다가 5천만 곱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축척 분모수를 곱해주면 도상거리가 실제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거리에 대한 D값은 약 100m다. 왜? 도상거리가 2cm. 0.02 곱하기 5천이죠. 5천. 5천 해가지고 100m 구한 거지. 그 다음 H에 대한 건? H는 등고선이 알려주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 A점은 25m선에 있는 거고 B점은 40m에 있어. 그럼 40m에서 25m 빼주면 얘의 경사는 15m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D가 100이고 H는 15 곱하기 100. 그래서 답주 좋아. 그냥 15 딱 바로. 왜? 우리는 1단은 강하잖아요. 2단만 돼도 복잡해져요. 계산기 두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1단에는 강해. 바로 약분돼서 15%다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7번. 딱 보면 좋아. 우리 왜? 이거 뭐야? 교호 수준 측량이야. 왜 교호 수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랬어? 그래서 벼랑 또는 하천. 중간에 기계를 세워서 보지 못할 땐. 중간에 기계를 세워서 보지 못할 땐 양 끝단에서 바라봐서 우리가 각각의 점의 높이를 측정하라 이거죠. 대신 두 번 하더라. 두 번. 두 번 해서 그것을 평균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기계가 가운데 있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후시 전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뀐다니까. 절대 안 바뀌어. 한 번 후시는 끝까지 후시. 한 번 전시는 끝까지 전시다 이거죠. 그것만 속지 말라고 강조했던 거잖아. 그럼 A, B 두 점에서 교호 수준 측량을 실시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A점의 표고가 67.104. 기지점이라는 거 소리죠. B점의 표고를 물어봤어요. 그때 단 A1, A2, B1, B2를 줬어. 그러면 A점은 여기는 우리가 기지점이고 B점은 미지점이네. 기지점에서 미지점으로 측량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A점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 점. B점에 대한 것은 모르는 점이다. 이렇게 알고 시작해야 돼. 그런데 기계가 이렇게 양옆으로 하니까 어떻게. 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얘는 전시. 얘도 전시. 이러면 큰일 난다고.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고. 그렇죠?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알고 있는 점 바라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후시. 글자를 색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할게. 얘는 전시. 얘는 전시. 그럼 여기서 바라봤어. 얘를 바라봤어. 얘를 바라보면 얘는 전시. 얘는 후시. 이렇게 되는 거지. 알고 있는 점을 바라보면 후시. 모르는 점을 바라보면 전시. 이거지. 측량을 하는 그 넓은 지역에서 앞, B가 어딨냐 이거야. 방향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죠? 방향이 아니야. 말만 전시, 후시냐 이렇게 된 거지. 포 사이트, 백 사이트를 그대로 영어로 하니까 그걸 그렇게 우리가 전시, 후시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앞을 바라봤다가 아니라 아는 점을 바라보면 무조건 후시. 모르는 점을 바라보면 무조건 전시라고. 그거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냐. A1, A2에서 B1, B2를 하나씩 빼주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교수준 측량이라는 것은 A1에서 B1을 빼주시고 A2에서 B2를 빼주세요. 이게 수준 측량한 거잖아. 후시에서 전시를 빼주세요. 이런 소리니까. 그거를 두 번 했으니까 2로 나눠주세요. 이게 뭐 문제야 이게. 간단한 거죠. 계산기 눌러보셔서 해보시면 65.666. 이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용복이 우는 거죠. 이런 것이 틀리면 맞을 게 없어. 이런 거 틀리면 저 울어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시면 폐합 트래버스에서 위거의 합이 0.17, 경거의 합이 0.02. 위거의 합, 경거의 합. 이런 게 필요하네. 그럼 뭐야? 폐합 오차를 줬다는 소리죠. 그럼 폐합 B라고 하는 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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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하고 뭘 비교한 거잖아. 얘 폐합 B 형태로 우리가 E값에 대한 형태로 우리가 준 거다. 내가 먼저 답을 해버렸는데 E는 준 거다 이거야. 위거의 합에 대한 거, 경거의 합에 대한 거. E는, E는, 루트의 1, 7이죠. 1, 7의 제곱. 얘, 경거의 합 0.22. 0.22의 제곱. 이거 제합이잖아. 그래서 거리의 합 252로 해주시면 0.000000 얼마 나와. 그거를 1로 나눠주시면 분모수가 나오는 거지. 그 분모수가 900분의 1인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게 되는 형태죠. 이런 문제 틀려도 또 용복이 울리죠. 여러분, 땡큐 하고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두 fica 마이크가 없었는데 이런 협의야. 그래서 먼저 봤을 때는